먼저 가운데 받으시고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왼쪽 한번 왼쪽 감사합니다 다음 진지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받으세요 다음 안지혜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좌측 그럼 한채영 배우 진지혜 배우 커플 포토타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부터 먼저 받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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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우분을 모두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옐로 영화의 배전이라고 기사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먼저 장면부터. 포즈 그대로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욱 감독님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음은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이유집 스타 기자간담회 와푸도 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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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